안녕하세요 전남을 사랑하는 여수아저씨입니다 오늘 경남전 저희 팬분들 많이 이렇게 응원하려고 오시고 있는데요 저희 승리도 좋지만 감동할 수 있는 그런 뜨거운 경기 부탁드립니다 전남드래곤즈 화이트! 2021 시즌 부상 조심하시고 작년에 수원FC에서 이적을 해오셨는데 올해 전남드래곤즈에서 좋은 활약 보여주시고 코로나가 빨리 정식이 돼서 사진도 같이 찍고 좋은 환경 속에서 관람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성재 화이팅! 전남드래곤즈 화이팅! 이유권 선수 화이팅! 전남 승격하게 응원할게요 화이팅! 김동설 클린 시트 가자! 화이팅! 박준혁 사무엘 오찬식 김중민 화이팅! 전남 화이팅! 화이팅! 내가 컨트할게 하나 둘 셋 전남드래곤즈 화이팅! 화이팅! 1 1 2 4 3 4 4 안녕하세요 오늘이 정말 중요한 게임이었습니다 전남 챔피언니너스에서 2번 게임을 했었는데 오늘이 아주 행복하지만 오늘이 모든 팀을, 모든 플레이어들이, 모든 스타베이, 모든 스타베이 좋은 작업입니다. 다음 게임은 또는 위키리티입니다. 오늘 정말 좋은 하루 그리고 팬분들에게는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더솔입니다. 우선 무실점하고 경기를 승리했다는 것 자체가 팀한테 플러스인 것 같고 클린시터 한 것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지는 않지만 수비가 골을 안 먹으면 공격수와 골을 넣을 거라고 저는 믿고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경기를 대비하고 그런 걸 떠나서 저희가 준비하는 것에 있어서 최선을 다한다고 하면 두 경기도 저희가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